다음으로 앵커 태그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앵커 태그는 HTML의 A 태그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로 하이퍼링크를 정의할 수 있으며 CSS를 적용하여 버튼으로 사용합니다. 웹스케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튼 컴포넌트 중에 하나이며 버튼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컴포넌트입니다. 프로퍼티로는 href가 있고 타겟이 있는데 우선 팔레트에서 앵커로 검색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벨을 윙크라고 적고 프로퍼티에서 href를 검색해서 네이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타겟까지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. 타겟은 언더바블랭크 새 창으로 한 번 띄워서 네이버가 잘 뜨는지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앵커 컴포넌트는 A 태그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화면에서 미리 보기를 해 보면 개발자 도구로 찍어 보면 네이텍으로 변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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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